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윅 강좌 모듈레이션 스페셜 세 번째로 비트윅에서만 있는 특별한 LFO, 웨이브 테이블 LFO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이브 테이블 LFO 같은 경우는 이전 버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비트윅 5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웨이브 테이블 LFO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웨이브 테이블을 이용한 LFO를 사용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소리를 변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양한 LFO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웨이브 테이블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신디사이저를 하나 먼저 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음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친근한 신디사이저가 뭐냐라고 요즘 물어보면 세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웨이브 테이블을 기반으로 한 웨이브 테이블 신디사이저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 테이블 신디사이저가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쓰느냐고 보게 되면요. 우리가 기본적인 신디사이저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요.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직 무그라는 무그 쉐입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이런 단순한,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웨이브 폼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직 쉐입을 보게 되면요. 트라이앵글, 사인웨이브, 소투스 웨이브, 트라이앵글 웨이브, 스퀘어, 또 스퀘어에 따라서 펄스 위스가 결정되는 이런 펄스 위스 이런 형태의 다양한 파형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양 같은 경우는 수학적으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웨이브 테이블은 뭐냐. 이 방법이 우리가 수학적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음악이라는 것은 일정한 파형이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목소리에도 제 목소리만 가지고 있는 파형이 있을 텐데 이러한 파형들을 이제 모아서 모아서 하나의 집합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바이폴라 하모닉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아주 재미있는 모양의 마치 몬스터의 이빨 같은 그런 모양의 파형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죠. 이런 거라든지 다양한 그런 모양들인데 이 웨이브 테이블을 가지고 어떠한 신디사이더라든지 어떤 모듈레이터로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소리를 변조할 수 있는 기능을 해보는 겁니다. 이 힘의 에너지의 변화가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비트윙만 가지고 있는 웨이브 테이블 LFO라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신디사이저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기본적인 무그 스타일의 그냥 단순한 신디사이저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그리드라는 신디사이저, 모듈러 신디사이저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의 모듈모듈을 골라서 골라서 마치 장난감처럼 레고 블럭처럼 하나씩 만들어 보는 그런 신디사이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웨이브 테이블을 우리가 웨이브 테이블 LFO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방식으로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LFO를 들어간 다음에 웨이브 테이블 LFO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미리 하나 해놨기 때문에 이건 지우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기본적인 LFO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폴리그리드 안에서도 똑같은 스타일의 웨이브 테이블 LFO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걸 LFO로 쓰는 겁니다. 이거는 오실레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를 발진하는 발진기가 아니라 하나의 번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에너지원 소스로 써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유럽기 식으로 제가 지금 인덱스를 올렸을 때 인덱스의 모양이 바뀌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디에 적용을 할 수 있냐. 자 이거를 제가 선택을 한 다음에 가장 또 제가 만만하게 보이는 게 이 PWM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PWM이라고 한번 제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펄스위스를 이용해서 펄스위스가 계속 바뀌는 게 보일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주노스 암드처럼 이런 게 왔다 워 하는 게 소리 들리죠.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스타일의 그런 LFO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모양을 제가 인덱스를 바꿔가면서 또 보내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펄스로 바뀔 수가 있고요. 램프업 모양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사인 웨이브 스타일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다 봤을 때 이거는 뭐 기존에 봤던 그런 LFO랑 뭔가 차이가 있냐고 말씀을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은 여기를 클릭을 해서 쭉 보시게 되면은 이런 엄청난 많은 다양한 웨이브 테이블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신기해 보이는 거 이 스퀘어싱크라는 걸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스퀘어싱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넓은 스퀘어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보이죠. 마치 그 X랩의 그 크레이스 프로그 같은 그런 사운드가 좀 나오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인덱스 역시 또 우리가 하나의 다른 LFO를 이용해서 또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바꾸냐 그럼 여기다가 또 간단하게 또 LFO를 또 하나 가져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LFO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번에는 우리가 흥이 할 수 있는 사인 웨이브 스타일의 LFO를 설정을 하고요. 여기다 이거를 쭉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바꾼 대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변조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천천히 바꾸고 싶으면요. 자 여기서 이 LFO에 이걸 헤르츠로 바꾼 다음에 이걸 한번 제가 1헤르츠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모양이 바뀌게 되겠죠. 이런 쉐입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재미있게 바꿀 수 있는 게 보이죠. 자 여기만 바꿀 수 있냐? 이것뿐만 아니라 뭐의 싱크를 한번 이용을 해가지고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걸 선택한 다음에 싱크를 또 한번 똑같이 같은 형태로 바꿔보면 이런 텍스처가 또 바뀌는 게 들리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극성을 양극성을 할지 우리가 단극성을 할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주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걸 음악적인 바나 비츠로 바꿀지 아니면은 뭐 허러지 아니면 우리가 AM같은 변조를 시키기 위한 이런 변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FM같은 그런 사운드가 들리기도 하는데 이런 쇳소리가 들리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바뀔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웨이브 테이블 LF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웨이브 테이블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재미있는 걸 잠깐 보게 되면요. 이 웨이브 테이블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어떤 웨이브 테이블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세이럼이 있잖아요. 이 세럼에 있는 웨이브 테이블을 잠깐 좀 우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세럼에 있는 웨이브 테이블을 이 비트윅에 있는 LF4에 적용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세럼에 있는 웨이브 테이블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 쪽에서 약간 제가 판법이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show 세럼 프리셋 폴더라는 걸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 이런 식으로 세럼 프리셋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LF4 쉐입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테이블스가 있는데 여기는 테이블 중에서 스펙트라 몬스터라는 한번 제가 이 쉐입을 한번 제가 가져와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의 화면을 끄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보이는 이 몬스터 1이라는 이 웨이브 테이블을 여기다가 이제 한번 넣어보고 싶은데 이 폴리그리드에 있는 이 LF4에다가요. 그러면 이걸 잡아다가 그냥 이렇게 쭉 해서 던져서 집어넣기만 하면 이 형태가 세럼에 있는 그 웨이브 테이블을 가져다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떠한 회사에 어떠한 웨이브 테이블을 할지라도 이 B2E에 관해서는 우리가 가져와서 그 형태를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지금 제가 세럼을 쓰지 않는데 세럼을 쓰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가 세럼에서 많이 썼던 몬스터 사운드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효과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웨이브 테이블 LF4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변조를 잃을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기존에 했던 그 사인이라든지 뭐 소우투스 스퀘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요. 이런 것보다 내가 다양한 랜덤한 사운드 어떤 변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웨이브 형태를 비트윅 자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럼이라든지 로직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웨이브 테이블들을 가져와서 이해 넣고 쓰게 되면은 이 비트윅에 대한 변조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커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들 좀 연구해 보시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한번 음악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